얼큰하고 뜨끈한 요리로 해장하고 싶을 땐 해장라면 지금 시작합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대패삼겹살을 대충 잘라 넣어주세요. 불을 켜고 대파도 순덩순덩 잘라 넣어주고 달달한 양파도 넣어 볶아줍니다. 굴러다니던 양배추도 넣어서 볶아줄게요. 한쪽에다 간장을 살짝 태워 불맛을 내줄거에요. 고춧가루 1큰술 넣고 볶아주다가 물과 라면 스프를 넣고 끓여주세요. 라면도 넣고 보글보글 바글바글 끓여줍니다. 꼬들꼬들 대파 송송 썰어 데코로 올려주면 추울 때 생각나고 해장이 그만인 해장라면 완성! 그래서 그때 이는 기능을 넣어줘요. 뭐래요?